저는 중국에 가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워금지역 중국 도착 몬스타엑스와 중국에서도 한번 놀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인위에타이의 인위에데네빈 대기실입니다 보채질하고 있는 기현이고요 CF 찍고 있는 조신 더후위연후 민흐 아이엠 병원 끝 어떻게 찍어야 잘 나오지 이거? 오늘 일정이 다 끝났고요 솔직히 말할까 활동하고 중국으로 온 건데 바빴어요 사실 지금도 바쁘고 재밌으니까 하는 거고 더 열심히 해야죠 요즘에 이런저런 곡들을 많이 만들고 있어요 어우 나 왜이렇게 못생겨요 이 정도 좋네요 이런 노래도 있고요 여러분 저희 개인사드리겠습니다 빠이빠이 잘생긴 얼굴을 보여주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케줄을 다 마쳤습니다 이번엔 자러 갑니다 수고 안녕하세요 I'm Joey 네 안녕하세요 몬스타엑스영원입니다 지금은 지금은 지금 뭐죠 이거 아 제가 상당히 아 이게 하 막상 혼자 있게 되니까 좋네요 중국에서 마지막 밤인데 옆에 꽁이 도착 빠밤 아 이거 말고 나 고백 듣고 싶어 고백 난 혼자였잖아 하지도 못할 말들을 하곤했어 하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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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 어디죠 이거 파이팅 자유 자유 우레인 자유 지현이 형 지금 사인하고있는 건가요? 네 저희가 마지막 스케줄 마치고 이제 공항을 갑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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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고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스케줄이 끝나고 한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